디모데 전서 4장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신다. 그런 가르침은 양심에 낙인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어떤 음식들을 피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대가 이런 것들을 그 형제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따르는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그대 자신을 단련하여라.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이 말은 진실하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그대가 젊다고 해서 누구라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내가 갈 때까지 그대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침 일에 전념하여라.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것들을 실천하고 이것들을 꾸준히 행하여라. 그래서 그대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라. 그대 자신과 가르침에 주의하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이렇게 함으로 그대는 그대뿐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디모데 전서 5장 그대는 나이가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여라. 청년들에게는 형제들을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직 순수함으로 권면하여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은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밤낮으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한다.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또한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해서 그들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한다. 또 그는 선한 행실들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곧 자녀를 잘 부양했든지 나그네를 잘 대접했든지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환란당한 사람들을 구제했든지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젊은 과부는 거절하여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럴 경우 처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배우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를 떨며 남의 일을 참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젊은 과부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봄으로 대적자에게 비난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기를 바란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떠나 사탄에게로 갔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자기가 그 과부를 도와주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교회가 참 과부를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나 존경을 받게 하여라.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욱 그렇게 하여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일꾼이 자기의 품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했다.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여라.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명령한다. 그대는 이것들을 편견 없이 지키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마라.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대의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그대의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 포도주도 조금씩 먹도록 하여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분명해서 먼저 심판을 받고 또한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 이와 같이 선한 일들도 명백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다. 디모데 전서 6장 종의 멍해를 메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일에 존경심으로 주인을 대하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믿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해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도리어 더 잘 섬기라. 이는 그 섬김을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며 또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여라.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만 좋아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사악한 의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대는 이것들을 멀리하여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여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그대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나는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한 고백으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한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하나신 주권자시며 만앙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시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에게 존기와 영원한 능력이 있기를 빈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또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주게 하여라.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초를 든든히 쌓아 앞날에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디모데야 그대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속된 말과 논쟁들을 피하여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주장하다가 믿음에서 떠났다. 은혜가 그대에게 함께 있기를 빈다. 은혜가 그대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는가 다하여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으로 지키고 거짓는가 다하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